자, 이번에 약간 스페셜 라운드입니다, 스페셜 라운드. 왜냐하면 지금 나오는 음식은 맛삼한 커리라는 돼지고기를 졸인 커리의 일종인데 CNN이 성장한 전 세계에서 가장 맛있는 음식을 차지한 그런 음식입니다. 오셨다. 와, 이거야, 이거야, 이거야. 오전권이다. 냄새, 냄새. 이건 진짜 누가 한 번 맛만 봐, 진짜. 왜냐하면 시절로 하면 돼. 미미는 맛 맛 맛나? 아, 그딴 게 어딨어, 진짜. 좋네, 좋네. 좀 전까지 미미야. 안 되면 못 먹어요, 하이 바이 보! 하이 바이 보! 와! 깨끗한 소유. 맛있어, 맛있어. 이게 태국이다. 어? 태국이에요. 바로 갑시다, 바로 갑시다. 태국이야. 바로 갑시다. 이게 태국이야? 태국이야. 이게 태국이야. 태국이야. 이거 신밥 준비할까요, 어떻게 할까요? 준비해요. 바로 싸워주세요. 낭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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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 갈게요. 헐리우드 배우 이름 대기입니다. 배우, 배우, 배우. 헐리우드 배우들. 그런데 네 글자 이름은 빼고. 하나, 둘, 셋. 레오나르도 디카프리오. 하나, 둘, 셋. 로버트 다우니 주니어. 하나, 둘, 셋. 카메론 디아즈. 하나, 둘, 셋. 스탈레디 요한슨. 하나, 둘, 셋. 니콜 키드만. 하나, 둘, 셋. 베리우드 컴버 비치. 하나, 둘, 셋. 레이디 가가. 레츠 고! 레츠 고! 레츠 고! 영화 찍었잖아, 레이디 가가. 레츠 고! 스타이즈 원, 스타이즈 원, 스타이즈 원. 방탄소년단. 레츠 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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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우리 끝까지 다 먹을 거 같아. 컴온, 컴온. 어떻게 해, 우리 너무 잘해가지고. 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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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천천히 드셔야 돼요. 네. 약간 제작진분들 회의를 열심히 하는 거 같은데요? 눈치가 저렇게 빠요. 맛있어. 카레 맛 얘기 좀 해줘. 나도 아직 못 먹어봤어. 왜냐면 우리가 여기 닭 샀을 때 이게 술 때 오셔서 결국 못 먹은 거야. 그래서 여러분이 진짜 처음 드시는 거야. 와, 진짜 맛있어. 진짜 맛있지? 음. 이게 진짜 태국 맛이야. 똠양국 빼고 태국 음식. 하나, 둘, 셋! 똠양국 빼고 태국 음식. 하나, 둘, 셋! 똠양국 빼고 태국 음식. 땡! 드리려고 했는데. 안 돼, 안 돼. 잘했어. 아, 이거 어떤 맛인데? 달달해요. 달달해요. 코코넛 그건가? 달달한데 코코넛 향도 나고. 맞아, 향이 나. 찜닭이랑 커리와 섞어놓은 느낌이잖아. 카레찜닭. 카레찜닭. 근데 향, 향이 완전 태국의 향. 네. 너무 맛있네. 자, 지금 근데 흐름이 탄 것 같으니까 바로 다음은 시작. 네네네. 갑자, 갑자. 어, 뭐야? 오! 면이야. 나 이거 좋아. 인형이 나올 때 됐어. 이게 솜땀이야. 솜땀입니다. 와! 이거 화내랑 먹었어. 진짜 같이 먹었어. 솜땀을 어떤 과일로 만드는 샐러드인데요. 어떤 과일인지. 미미 토마토. 물론 토마토도 들어가지. 들어가지. 들어가는데. 물론 들어가. 나도 이렇게 쉽게 해. 어, 그러지 마. 솜땀? 과일? 네. 저 하얀 거 있잖아요. 미미. 미. 배. 미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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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마? 마? 왜? 미미. 뭐야? 뭐야? 뭐지? 영지, 알로에? 이야. 혹시 이건가? 파파야? 정답! 파파이를 채칼에다 막 썰어가지고 고추와 마늘과 액젓과 설탕과 이런걸 넣고 막 버무려 바로 그 자리에서 해주시는 걸로 맛있겠다 어떻게 한입? 어떻게 한입 한입 먹어볼까요? 오케이 한입 배부르죠 한입 배부르죠 죄송해요 잠시만요 우리 얼굴이 아깝다치지 않죠? 선생님? 선생님이 안좋아 선생님이 안좋아 아니 그게 아니라 아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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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게 아니라 선생님 선생님 노형을 부셔요 그게 아니라 선생님 맨돌이집? 그게 아니라 맨돌이집 만든 것 같아 저기 조금 당선물이 많이 들어왔어요 한번 먹어볼게 한번 먹어볼게 선생님 배부른 표정이었어 안 맛도 냄새를 맡아 안 맛도 냄새를 맡아 어머 맛있어? 이게 진짜인지 아닌지 내가 알 수가 없어 아니 이거 진짜 어머 제가 진짜 태국 음식을 너무 좋아해서 유명한 연남동에 유명한 태국 음식 많이 갔거든요 소이나 투둑 다 갔고 다 갔는데 성수도 가고 다 갔는데 진짜 찐으로 제일 맛있어 진짜? 가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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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리고 우리가 이게 코스가 제작진이 너무 무서운게 우리 탄수화물 뭐 이렇게 했잖아 그러다가 이거가 들어오니까 완전 다시 시작 가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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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 숱턴 걸고 갑니다 사자로 끝나는 직업이 굉장히 많잖아요 무슨 무슨 사 사자로 끝나는 직업 대기입니다 그런데 제발 잠깐만 잠시만 잠시만 의사 변호사 빼고 하나 둘 셋 간호사 하나 둘 셋 장응사 하나 둘 셋 내가 갈라 그러는데 이제 하나 둘 셋 하나 둘 셋 내가 갈라 그러는데 이제 하나 둘 셋 하나 둘 셋 내가 하야라 그랬는데 이 년아 언니 솔직히 말해요 먹기 싫었죠 언니 먹기 싫었어 한입 먹었다 이거야 한입 먹었다 이거야 한입 먹었다 이거야 제가 매너리즘을 펼쳤다는 그 말은 제가 취소할게요 전혀 맞추기 싫다니까 무슨 매너리즘이야 근데 뭐가 있어 뭐가 있어 검사 검사 판사 부장판사 이쪽으로 갔어 맞아 부장판사 장검사 그니까 많이 나왔는데 그러니까 이게 하루가 어렵구나 진짜 나 너무 맞추고 싶어요 뭐야 이거 새우 갈릭볶음입니다 마늘 볶음 와아악 짜장대 writ rich 냄새 내봐 WA 이기 dwarf 야야야야야야야야 이거는 잡아? 갈릭 그 자체야 이거 치팅데이 때문에 할렐루야다 이거 치팅데이 때문에 다 넷이 모여봐봐 이거 할렐루야야 이거 할렐루야야 진짜 이거야 바로 가시죠 거두절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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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두 개를 빼는 게 아니라 하나만 뺄게요 자 우리나라의 아름다운 새 이름대기입니다 새 날아다니는 그런데 까치 빼고 하나 둘 셋 하나 둘 셋 딱따구리 앵무새 너구리 너구리 에 에 너구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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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날 수도 있어 몰라 나는 너구리 날 수도 있어 몰라 나는 빨리 날다람질하니 너구리 너구리 매너리즘 아니에요? 자리 한 번 바꿔라 자리 한 번 바꿔라 내가 첫 번째 할게 내가 첫 번째 할게 진짜로? 언니 확실해요 확실해 확실해 아 너무 미안해 여러분 미안해요 아 너무 미안해 배부르죠 의욕이 반감되고 있어 배불러 애들이 자꾸 나 배부르냐고 의심해 배불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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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러고보니까 나만 기념식 먹었네 배부르네 배부르네 배부를만요 깨쩍깨쩍하더라고요 갑시다 바로 오 예쁘다 이거 뭐야? 여러분이 그렇게 얘기하던 이 가게만의 스페셜 딱 특이해 이 가게의 특징은 살만 발라서 합니다 잔바리가 없다는 거지 그냥 밥이에요 어디서 그냥 먹으려고 그냥 밥이에요 어디서 그냥 먹으려고 그냥 밥이에요 이거는 한 명만 맛만 볼까봐 나 진짜 꼭 먹고 싶어 아니면 이거 가위밥 짜지 말고 토론을 통해서 그래 이거는 너희가 네가 먹는 걸로 하자 이런 건 안 돼요 유진이가 오늘 하루종일 푸파풍커리 얘기하네 유진이가 먹자 우리 첫 만남 촬영 때도 푸파풍커리 얘기했을걸요 그쵸 아니 아니에요 괜찮아요 언니가 드세요 이런 말은 안 하는데 우리 그런 거 없어요 옆에서 얘기해 주시면 아니에요 언니 저 괜찮아요 철장 개인질 우리 게이플레이 기회는 잡아야 돼요 맞아 맛만 한 번 유진이를 먹여서 달래는 게 좋을까 은지 언니를 먹여서 사기를 붙는 게 좋을까 아니야 은지 언니 먹으면 그걸로 끝이야 거기 끝나 만족해버려 맞아 야 맛있겠다 너무 맛있겠다 뭘 먹어야 돼 진짜 많이 퍼 많이 퍼 많이 야 저 통통한 거 봐라 중직하게 퍼 중직하게 통통한 거 봐라 통통한 거 봐 좋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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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렇지 오 웬일이야 너무 행복하게 유진아 너 너무 행복하겠다 유진아 넌 잘해 넌 잘했어 고추는 빼고 싶은데 어 떨어진 거 떨어진 거 못 먹어 유진아 그릇 통 넣어 어머 얘 어머 얘 어머 이렇게 행복하게 운다고? 너무 부드럽고 А 내가 먹었던 풋nings파opong걸 중에 제일 향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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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깊어 야 야 너무 맛있어 진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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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위리 나 언니를 위해서 한 번 더 도와줘 좀 천천히 얘기 해 줘 다 천천히 재수 천천히? $1 제가 부탁드려요 빅 자 마지막입니다 줄줄을 말해요 뭐뭐로 끝나는 말 오랜만에 하겠습니다 자 무슨무슨 형! 형으로 끝나는 말입니다 형 무슨 무슨 형 하나 둘 셋 얼굴형 하나 둘 셋 호동이 형 하나 둘 셋 조수형 하나 둘 셋 성형 하나 둘 셋 화형 하나 둘 셋 수근이 형 하나 둘 셋 삼각형 왜 호동이 형인데 아니 왜 호동이 형이 우리 호동이 형이 왜요? 영석이 형 맞잖아 영석이 형 영석이 형 영석이 형 영석이 형 영석이 형 아니 봐봐요 안 돼 안 돼 자 영지의 의견부터 얘기해봐 영석이 형 이거 맞잖아요 영석이 형 이거 맞잖아요 호동이 형 형짜로 끝나는 얘기인 거잖아 형짜로 끝나는 단어가 아니라 형짜로 끝나는 말 만약에 우리 퀴즈를 내실 때 형으로 끝나는 단어라고 했으면 안 했지 근데 형은 끝나는 말 안 했지, 안 했지. 근데 형은 끝나면 말, 말. 말. 용석이 형. 용석이 형 왜 이래, 용석이 형. 용석이 형 왜 그래. 그리고 일단은 기본적으로 땡은 안 했잖아. 땡은 안 했어, 땡은 안 했어. 넘어갔어. 그러니까 내가 수고니 형이 했지. 그런 사람 아니었잖아. 아니, 얘 보자까지 떨어졌어. 내가 이런 느낌으로 섭외한 사람 아니었단 말이야. 내가 기대한 그림이 이게 아닌데. 세팅할까요? 여기요. 우리 애를 왜 이렇게 나와. 이렇게 해놨어. 저희 세팅할게요. 아니, 잠깐만. 우리 이렇게. 왜냐면 이게 형이. 그러니까 화형, 성형 이런 거. 그거 자체로 복합원인데 이거는. 호동이 형, 수근이 형은. 호동이 형의 사촌의 둘째 형. 이것도 그렇다고. 복합원 기준 안 정하셨잖아요. 1번이면 3번, 4번 다 됐는데. 미안하다는 사과를 하잖아. 좋아요. 받아드릴게요. 미안하다는 사과를 하고. 드러내봐, 드러내봐. 얘 옆에 차라리 하나를 그러면 우리가 서비스로 덕을 테니까. 오케이, 묶고 더블로. 묶고 더블로. 아니, 이거 속는 거 같아. 아니, 할 수 있어. 할 수 있어. 왜냐면 호동이, 수근이 형은 약간 이거 나중에 국립국어연구원에서 연락이 올 수 있어요. 심판협회에서는 바로 땡을 하지 않아서 또 문제가 될 수 있어요. 그러면 내가 사과했잖아. 받아드릴게요. 알았어, 우리는 서비스로. 미안해요. 왔어, 왔어. 아까 너구리로 버린. 너구리로 버린 거. 너구리 아까 너구리. 너구리. 바로 갈까요? 바로 가실까요? 지체할 시간 없이. 지금 좋았어, 좀 천천히 있어. 지금 기세 좋아. 일단 민희 미안해요. 안 미안해도 돼. 잘하면 돼. 안 미안해, 미안 없어. 잘하면 돼. 떨려. 네가 틀리면 너가. 나 너무 떨려. 너무 떨려. 마블 영화 많이들 보시죠. 마블 캐릭터 중에서 마블 캐릭터 대기입니다. 그런데 캡틴 아메리카 빼고. 하나, 둘, 셋. 토르. 하나, 둘, 셋. 아이언맨. 하나, 둘, 셋. 닥터 스트레인지. 하나, 둘, 셋. 스파이더맨. 하나, 둘, 셋. 칼렌 유원슨. 조심하라고. 아니야. 칼렌 유원슨. 하나, 둘, 셋. 안 미안해도 돼. 잘하면 돼. 안 미안해, 미안 없어. 잘하면 돼. 화이팅! 여지 마라고. 여, 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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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진짜 물어보고 싶은 점 있어. 진짜 물어보고 싶은 점 있어. 진짜 물어보고 싶은 점 있어. 스칼렌 유원슨 여기 없어요? 있지, 있는데 그 사람의 역할이. 스칼렌 유원슨 존재 자체가 아이콘 아닌가? 사과하게. 야, 나 미안해. 사과하지 않아요. 아니, 나 미안해. 사과하지 않아요. 미안하잖아요. 미안하다고요. 사과 받았잖아요. 미안해요. 우리 애 사과 받았잖아. 사과 한 번만 받아줘요. 미안해요. 내가 너무 겸솔했어요. 내가 너무 겸솔했어요. 나 그냥 비잖아요. 나 머리에 피도 안 말랐어요. 내가 너무 겸솔했어요. 머리야. 미안해요. 사과하는 거야? 너무 미안해. 사과한 건 어디야? 받아줘야지. 받고 한 번 더. 왜? 막판 가자. 고마워요, 영석이 형. 영석이 형. 바로. 영석이 형 고마워요. 만약에 끝나고 나가자. 짐 싸요. 네, 짐 싸요. 이거는 사과로 끝날 일이 아니다라는 느낌이 드는 순간. 바로 일어나서 여러분. 날씨 얘기 같은 거 하면서 나가시면 돼요. 영석이 형. 잘할게요, 나. 나도 잘할게요. 사랑해요. 서로 사랑해. 편안하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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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천천히. 무조건 잘하는 건 없어. 아, 너무 떨려. 자, 가겠습니다. 마지막 판입니다. 네, 영석이 형. 너구리 씨부터 갑니다. 너구리. 끝나는 말 시리즈입니다. 무슨 무슨. 날. 날로 끝나는 말입니다. 날. 잠깐만, 날이에요? 날. 니. 아. 리을. 아니. 날. 날. 좋은 날. 땡. 왜? 아유. 아유 노래. 아유 노래. 아유 노래. 아유 노래. 맞다, 맞다, 맞다. 아유. 아유 노래. 이거 위험해요. 잔넥새우 위험해. 잔넥새우. 보고 있어, 보고 있어. 자, 대신이. 자, 대신이. 자, 대신이. 대목 아닐지면 땡이에요. 좋아요, 좋아요. 하나, 둘, 셋. 카이날. 하나, 둘, 셋. 창날. 하나, 둘, 셋. 갈게요. 아니, 땡. 가방 메. 가방 메. 가방 메. 마스크 써 마스크 써 많이 드세요 많이 드세요 아니 갑자기 왜 누가 했어? 칼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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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니 근데 날은 어렵다 뭐가 있냐 훗날 창날 어린이날 한글날 좋은 날로 시간을 앞에서 거의 몇 분을 벌어줬어 생각이 안나 생각이 안나 실수 하나씩 트레이드해주세요 아쉽게도 실수 하나씩 트레이드해주세요 아이유씨 몰랐잖아요 미안해요 영석이 형 좋은거 먹어요 더 좋은거 아 아쉬워라 엠리 이준 젠학 아이유 일 좀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